오 잘 먹겠어요 김치! 여기 기름이 있는 데다 김치를 넣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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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네요 오 김치가 또 짱인데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으음 으음 와 김치가 너무 Lastly 어디에서 게을래 had the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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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야 쓰레기 먹으니까 쓰레기 먹으니까 쓰레기 먹으니까 쓰레기 먹으니까 으으음 으으음 맛있을 것 같아 으음 들어갈까? 진짜 맛있다 여기저기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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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가 장난아니다 진짜 맛있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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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도리다 맞으네 사도리다 이게 목자라고 사도라 같으면 하나씩 으음 이거 목자라고 또 사도라 같게 했네요 이게 쌓았거든요 으음 대답입니다 하나 가려도 몰라 으음 으음 식당 안가고 있을까요 응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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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드세요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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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통신이 낫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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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은 으음 아 근데 길을 가뜩하고 내려가서 가자 네 아 가면서 어 이제 다녀버리지 말고 응 저번주 이렇게 됐어 했더라면 응 손님하고 통화하고 응 잘했어 그냥 그냥 가져가야지 응 응 응 응 응 맛있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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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펜 진짜 효자펜 아니야? 응 이거 꺼도 돼 응 이렇게 맛있습니다 응 응 응 응 응 밥이 많이 나서 안 나서 응 얇게 응 응 응 어제 야채가 많으니까 밥이 많아 보이대 자 저희는 맛있게 먹고 다음에 또 뵐게요 빠이빠이 이렇게